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오늘 이슈 파워는 교보증권영업부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 연휴 잘 쉬었죠? 네 잘 쉬었습니다. 네. 그러면 쉬시는 동안 또 좋은 종무 이야기 이슈들을 좀 체크해 오셨을 것 같은데 2가지 이슈를 준비하셨답니다. 과연 어떤 이슈인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최악의 1월을 듣고 1월을 딛고 반등한 뉴욕 증시. 과연 우리 시장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지난 1월에 코스피는 10% 코스닥은 15%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과연 1월 효과가 없었던 올해 2월에는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월에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. 보통 1월 효과라고 하면서 연초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거의 우리 시장은 전혀 없었죠.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2월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가 나오는 거 보니까 1월 달에 가장 우리나라 증시가 약했던 걸로 나오고 있죠.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%까지 좀 내려갔었던 부분이고 코스닥은 약 20% 정도까지 내려갔다. 마지막 날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하락세가 좀 깊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설날 연휴가 어떻게 보면 범퍼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안타깝게 설날 연휴에 또 미국 증시는 또 너무 올라가는 엄청 좋았습니다. 이런 걸 보면서 참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 롤러코드 샀지만 지금 2월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을까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월 FOMC는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됐고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양쪽 완화가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1월 FOMC도 어떻게 보면 지나갔다는 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상당히 우리가 알던 파월 의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전투적으로 나왔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사실 그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좀 불안감이 커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좀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면서 어떤 그런 의료를 좀 불식시키는 모습 미국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수급이 아니었나 싶어요. 맞습니다.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좀 연말에 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통이 안 두니까요. 네. 지금 외인들은 뭐 1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기관과 연기금들이 상당히 계속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수급이 사실은 좀 일정 부분은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좀 2차전지 관련된 주목들이 좀 다시 한번 반대의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IPO 좀 대여로 꼽혔던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철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. 불렀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좀 정상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한 2,650에서 한 3,000선 정도까지의 지금 증권사의 컨센스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KB증권이라든지 NHE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,900선 정도로 지금 잡았고 지금 코리아에셋 증권만 한 3,000 정도로 잡았는데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수가 올라갈 때 특히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,800에서 2,850 정도 왔을 때 현금화를 좀 많이 하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좀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좀 많이 좀 확보하자라는 식의 어떤 지금 증권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헤쳐나갈 길이 좀 많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진정이 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좀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는 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까지도 좀 100% 해결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유가는 거의 체감상 거의 100달러를 넘어간 것처럼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결국 수출 국가인데 지금 수출은 좀 늘어가고 있지만 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무역 적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수입도 늘어가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 봤을 때 우리는 좀 내수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가격 전갈이나 어떤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좀 단순히 좀 너무 이제 좀 저평가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따라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시면서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하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